이거 무슨 종료야? 제대로다 제대로. 왜 이렇게 멀린 거예요? 약간. 3분에 2이시죠? 여기 있어요. 정국아! 용어한다 진짜 용어한다. 저기는 승리한다. 저기는 승리하기 위해서 갑니다. 꺄! 와아악! 와아아악! 가고고고고고고! 가고고!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겼다. 이겼어. 왔어. 오케이. 다 됐어. 아 중급북.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렛츠고. 가시죠. 아니 형 세 분이 진짜. 아니 저 광수까지 포함해서 때린 거 아니죠 진짜로. 이건 자작극이야 자작극. 나는 그게 진짜 석진이 형 다 할 것 같은데. 왜. 귀가 이렇게 빨개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거짓말을 쓰니까 빨개질. 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트 역할이 그려서 그런 거지. 왜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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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 어떻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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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이 방범이 되셨어. 자 뒤에 프레시 있으니까 하나씩 가다. 어 프레시요? 아니 세 분은 이렇게 딱 이런 데 있으니까 이 마을에 뭔가 사과나 한 번 크게 치러 오시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계획 마음 잡고 오신 분들 있죠? 뭔가 한참 크게 한 번 하시려고. 연장하고. 여러분 자수하면 끝나요. 뭐라고요? 정당을 우리가 좀 맞춥시다. 지금 나시죠? 자수하시면 끝납니다. 어느 정도 나고. 지금 얼굴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아니 뭐하는 게 이렇게 있어? 자 이번 미션은 이른바 선착순 동네 탐문수산입니다. 뭐예요? 마을로 뛰어가서 해당 장소에 있는 미션을 클리어하고 여기에 띄우면 된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수현이 나왔을 때 바로 1등 했잖아요. 누가요? 나요. 아 나 지금 우욕이. 오늘 완전 석진이 형이 우욕이 완전 올라왔어요. 이분들은요? 오랜만에 상대가 된다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야 엉덩이. 아 군드리지 마요. 군드리지 마요. 군드리지 마요. 자 이번 첫 번째 미션은 일바지 입기다. 네? 일바지 입기. 일바지 입기요? 돌아다니다가 오면은 빨래지 내 일바지가 입기. 네. 요거 요거 요거. 예예. 반드시 손을 대지 말고 이바 댄다. 아. 칼로만. 간단하지. 아 간단하네요. 선착순 2명. 가자. 가자.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들 느리구먼. 세월으신. 야. 아니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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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이면서. 아. 똥대. 야 이거 빨리 거기다. 빨리 더 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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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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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